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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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하게, 고양이를 찾아오고 사냥개처럼 끌고 가면, 끌고 가면 안 가면 나니까 도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소통을. 이렇게 딱 잡았는지 핵핵하게 잡아먹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은데, 풀어주고, 자꾸 풀어주고, 나한테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 다른데 시선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자신 가지고, 우리 클릭으로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딱 하고 주지. 그거를 클릭으로 하면, 개들이 도감이잖아,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네. 하면 눈이 마주치거든, 두고 주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쓰면, 산책을 하면 내하고 도감이 됩니다. 그렇지, 눈 마주치고, 그렇지. 조금만 있다가, 점점 시간 늘려봐야 돼. 옳지, 조금씩 시간 늘려봐야 돼. 이렇게, 앉아도 가르치게 해. 이거 산책만 되면, 앉아도 하고, 사람 안 물고, 산책할 때 끌고 가는 거 다 해. 옳지. 앉아도 하고 손은 니가 가르친거야? 네. 어, 어제 파더라고, 보니까. 핵 속속한데 핵 막아요. 네네도 할 줄 아는데, 금방 씻어볼까? 앉아도 못해요. 앉아도 못해도 다른 거 잘하잖아. 스테이를 지키면 돼지. 자, 스테이. 옳지, 스테이. 스테이, 옳지. 스테이를 잘하잖아, 대신.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이쁘게 하잖아. 스테이가 뭐. 스테이 딱 이쁘게 자세를 딱 쓰는 게, 이렇게. 내 발로. 얘는 윗스막이 있잖아. 이봐, 얘는 딱 잘 봐라. 스테이를 시켜줄게. 그럼. 스테이. 옳지, 굿보. 이거 잘하잖아. 니가 해봐, 그러면. 구찌, 스테이 시켜봐. 앉아도 잘한다. 구리 스테이. 구리 스테이 시켜봐. 앉아라, 구리 스테이. 앉아라, 구리 스테이. 오이. 와이. стор 따라해놨서, 구리자 먹을지 않아 앉아도 안해 옳지 앉아 배웠구나 엎드려 엎드려 홈이 엎드려 어 공부 마이크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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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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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